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월 28일 0시부터 중국정부가 외국인의 전면 입국검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중국정부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자국을 중심으로 철의 장막을 세우기로 결심한 셈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중국정부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중국정부의 입국검지 조치입니다. 3월 26일 오후 11시쯤 중국외교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중국비자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중단에 관한 공지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3월 28일 0시부터 중국비자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이펙 여행카드, 에이펙 회원국가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비자를 소지한 기업인들조차 입국이 검지가 됩니다. 그 밖의 경류비자발급이라든지 하이난다오 무비자입국 등도 모두 다 입국검지 대상에 속합니다. 단 외교, 공무, 초청, 성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 중국외부는 이번 조치를 실행해 옮기면서 바일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린 임시 조치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제무역 활동과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에 따라서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은 따로 해외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그동안 여러가지 행적을 보면 전면 외국인 금지 조치다 이렇게 해석해도 조금 더 무리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중국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기의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철회 장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의 항변입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현재 서울 삼성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백 이사장은 3월 2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루속히 시행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분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일부러 치료를 바르러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치료하기도 힘들고 의료진이 지쳐있습니다.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이각했으라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금지해야 됩니다. 일선 의사들의 소리를 전합니다. 백 이사장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그동안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지난 1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24일 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 달 전인 1월 26일부터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서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함을 무려 6차례나 강력히 권고했으나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방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돌출사태가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은 코로나 환자의 역유입 사례입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의 역유입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26일 날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외유입 관련 코로나19의 확진자 284명 가운데서 외국인은 31명이나 됩니다. 해외유입 관련 확진자 10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 셈입니다. 10.9%입니다. 3월 26일 날 신규 확진자 104명 가운데서도 해외유입 사례가 57명의 절반을 넘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루속히 해외오염은 차단해 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입국금지 조치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됩니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수장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임무입니다. 모든 정책은 유연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발 외국인 유입 금지 조치를 계속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곧바로 중국이 자국의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하루속히 외국인으로부터의 오염은 차단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